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의 결사의 진행을 맡은 김기범입니다. 오늘 동네의 결사에서는 곳곳이 깨져있는 충장로 거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중공하고 나서 12월에 저희들한테 관리 이관을 시켰어요. 이제 관리 이관을 시켜서 초창기는 깨진 것이 없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깨지고 해서 털어는 한 번씩 지원도 해줬고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환경정비 예산을 투입해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 자체에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구같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지 세수도 많이 걷어지고 이런다 말이에요.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인구가 많아요. 또 중앙정부에서 이로는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도로를 지나다 보면 도로가 포장시 돌이 깨진 분야가 서로 군데군데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이렇게 물이 뛰어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깔끔히 보수공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콘크리트 공사는 굳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콘크리트를 타세를 해서 최소한 굳어야 사람이 타야 되는데 굳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를테면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차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통과하게 되면 콘크리트가 안 굳고 있으니까 그게 부실시공이 어디든지 시공 자체가 부실시공은 아니죠. 동부경찰서에서 지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 지정을. 차 없는 거리 지정을. 그렇다면 차 없는 거리 지정을 했으면 지정에서 요지관리를 차량이 못 다니게 단속도 하고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장비가 들어옵니다. 크레인도 들어오고 지게차도 들어오고 덤프텔러기나 포크레인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탱하는 장비 발판에 깔판을 좀 넓게 철판으로 덮어서 하중을 좀 분산시키게 되면 하중이 집중이 안 되니까 판색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귀찮아지니까 그런 것을 안고 차량에 붙어있는 판으로 그냥 눌러버리거든요. 그건 주변이 같이 깨져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리모델링하는 사업주부나 장비를 갖고 움직이는 장비 기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리가 바로 충장로입니다.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에 하나인데 이 충장로가 비가 오면 물지래가 많다라는 이런 오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충장로 거리에 대한 이야기 온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물지래라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비가 오거나 하면 포도블럭 사이에 물이 고이고 또 그곳을 밟게 되면 물이 튀면서 옷을 버리거나 이렇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긴 한데 충장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물지래라는 이런 오명을 받고 있습니까? 네. 현재 충장로를 중심으로 예술의 거리 그리고 금남로 사가에 이르는 이런 일대의 거리가 약 10년 전에 특화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거리 재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현재는 그 거리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때문에 거리의 곳곳이 파이고 타일이 부서지는 등 거리가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곳에 물이 고여서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지나다니다. 그곳을 밟게 되면 마치 지뢰를 밟은 듯한 상태가 된다고 해서 이런 오명이 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충장로 거리 일대가 한번 정비 사업을 마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당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네. 당시에는 정부의 특별 예산을 받은 사업이었습니다. 바로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었는데요. 총 예산 20억 원을 들인 대규모의 사업으로 충장로 거리를 화감암이라는 소재의 타일로 재정비를 함으로써 서울에 있는 인사동이나 아니면 강남 거리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명품 거리를 조성하려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사업이었는데요. 그런데 충장로 거리가 이렇게 깨지고 파이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약 10년 전에 조성이 된 사업이니만큼 현재는 그 연안을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거리를 조성하는 것만 광주시에서 관할을 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광주시에서 동구청으로 관리 주체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동구청에서 보수 관리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약 10년 전부터 이런 타일이 깨지는 등에 거리에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났었고요. 현재는 그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충장로 거리가 빈번하게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해당 구청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7년에 중공하고 나서 12월 달에 저희들한테 관리 이관을 시켰어요. 이제 관리 이관을 시켜서 덜어는 한 번씩 지원도 해줬고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이나 2015년하고 2016년 같은 경우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사업이나 아셈 회의 대비해서 주변 보도환경 정비 사업을 하느라고 한 1억 정도 소요를 지원을 해줬고 그 외에 예전부터 저희들이 자체 보수 전담반을 편성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지금 만들어진 건데요. 충장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가 깔끔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리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10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온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거리 보수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런 충장로 특화거리의 보수 작업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매번 타일이 부서지거나 아니면 들리거나 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높낮이가 달라지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그때마다 민원이 제기된 대로 보수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타일을 새로 끼워 놓기보다는 갈리는 부분은 다시 이어서 붙이고 정말로 회생이 불가능할 때에 비로소 새로운 타일로 끼워 놓는 그런 수준의 보수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인 1조가 되어서 동구청 인력이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보수 공사는 동구청 내에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꽤 긴 구간에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는 시간을 두고 공사를 하는 업체에 맡겨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거리 바닥 부분이 보도블럭이 타일 형태로 되어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자주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타일이 손상이 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충장로 특화 거리 사업에는 일반적인 도로 같은 경우는 시멘트나 벽돌 같은 이런 단단한 재질로 거리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충장로 거리를 이루고 있는 일대는 타일의 자재가 화강암이라는 특수한 자재입니다. 그런데 충장로의 이런 화강암이 기본으로 된 이런 거리는 다른 타일들과는 달리 두께가 5cm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곳은 비교를 해보면 10cm에서 2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강암 재질의 이런 타일은 5c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인들이 많이 지나다닌다거나 아니면 차량이 통행이 있었을 경우에 쉽게 부서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보수도 여러 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타일의 재질을 화강암으로 한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설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부실공사나 설계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거리를 다니는 차량이 많다는 것을 애초에 염두해 주지 못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품 거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차량이 다닐 만한 거리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지나다닌 게 좋은 거리를 조성하려고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른 것과는 달리 타일의 두께도 조금 얇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보수공사 진행 후에 타일이 마를 때까지 그 거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구청은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도로를 부실하게 된 것이 아니고 보통 아스팔트 포장을 해도 5년 정도 차가 지나다니고 나면 보수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강블럭의 특성상 그렇게 보수공사하기는 전반적으로 뜯어내고 다시 할 수도 없고 이외에다가 또 더 치울 수도 없고 결국 깨진 데만 보수 정비 깨져가지고 움직이는 데만 거기만 고정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게 부실시공이나 그런 것은 아니죠. 네. 해당 구청도 나름대로 지금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타이를 자꾸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보수 비용을 충당할 그런 예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광주시가 해당 구청으로 관리를 맡겼는데 구청은 그 예산을 충당하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이 보수공사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보수공사에 항상 비용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측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거래와는 달리 충장로 일대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런 자체의 단가가 높아서라기보다는 처음에 이 특화 사업으로 거리를 조성할 당시에는 많은 수량의 자재를 일괄적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자재를 공급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만 일정 부분만 자재를 구입해서 이런 보수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자재 비용보다 배송 비용이 더 많이 나오던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원래 자재를 공급해주던 회사가 사라지면 또 다른 회사에서 자재를 공급받아야 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더욱 이런 보수공사에 드는 비용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충장로 거리를 가보시면 작은 정사각형의 타일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타일의 크기가 작은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잘 깨지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에 예산이 부족하면 광주시로부터 예산을 추가적으로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시민들께서는 동구에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광주시나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예산을 협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충장로 자체가 광주를 대표하는 거리인 것은 맞지만 그 관할은 동구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충장로를 위한 예산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에서 마련해주는 것이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예산 자체를 정부에서 가져오는 것도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는 그런 부분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전남대 서중교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점 환경정비 예산을 투입해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 말이에요.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 자체에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구같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지 세수도 많이 걷어지고 이런다 말이에요.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인구가 많아요. 또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오는 교보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고질적인 문제, 예산 문제는 사실상 구청에다가 우리가 지적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인터뷰 내용에서 본 것처럼 예산의 액수는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또 충장로와 같은 한 도시의 대표적인 거리라고 해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임의로 책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확보한 예산을 어느 특정 거리를 위해서만 쓴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이런 계획안을 세워서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다면 앞으로 보수공사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약 10년 전에 이런 특성화 거리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화강암 거리를 건설했다고 하면 약 10년 정도 지난 지금은 보수공사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획을 짜서 이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해당 장소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그때는 그 일환으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예산과 관련해서는 충장로 거리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물론 충장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많은 축제들이 일어나고 많은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행사나 축제에 따른 예산을 책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들은 행사에 필요한 예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보수공사에 사용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지금 사람이 지나다녀서 타일이 깨지는 부분보다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타일이 깨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충장로 거리는 차량 통제 구역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충장로는 경찰서에서 지정한 차량 통제 구역에 해당합니다. 이 구역은 밤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만 2톤 미만의 차량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차들이 거리를 지나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점포들의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 필요한 차량도 들어 다닐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차량 이외에도 일반 차량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차량 통제 구역인데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현재 충장로 거리 일대가 차량 통제 구역인 것은 맞지만 이름만 그렇지 실제로 그 구역을 통제하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 통제를 해야 하는 경찰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경찰도 따로 차량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경찰에 탓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그 이유는 일단 충장로 내에 위치한 주차장과 주차 타워가 많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차량을 주차할 곳이 전부 충장로 내부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리에 차량을 통제하게 된다면 이런 주차장이나 타워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을 겪을 것이고요. 충장로를 이용한 사람들의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진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충장로에 주차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그 거리를 지나야 주차장이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법적인 제도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차량 통제 구역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보행자 전용 도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충장로처럼 일정 시간을 정해서 차 없는 거리라고 통제하고 있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요. 적어도 차량 통제 시간만큼은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보행자 전용 도로의 경우에는 차량의 진입이나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관리 부실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차량 진입 등을 맞는 이런 적절한 통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충장로 거리가 서울의 인사동과 같은 이런 거리를 모델로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서울의 인사동 같은 그런 거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의 인사동 같은 경우에도 차 없는 거리 그리고 차량 통제 거리를 운영하면서 보행자들이 보행자만이 걸을 수 있는 전용 도로를 운영하면서 그 거리 일대를 어떤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시의 충장로와 마찬가지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의 유동인구가 훨씬 많고 예산을 그 부분에 많이 책정을 해서 관광특구로 이용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보다는 훨씬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해당 구청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노력을 좀 믿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광주시는 해당 구청의 관리를 맡기기는 했지만 별다른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관리와 관련돼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광주시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었는데요. 충장로 거리 일대에 대해서는 약 10년 전에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할 때만 관리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동구청으로 관리를 이관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광주의 수많은 거리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식의 답변이었는데요. 그만큼 광주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의를 해도 현재 담당하는 사람들도 관련된 이야기를 잘 모를 것이라는 이러한 실망스러운 답변도 있었습니다. 충장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광주를 대표하는 그런 거리인데 관리 주체가 구청이라고 하더라도 광주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황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담당 부서도 없다고 하니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만 너무 좀 그런 역할 부담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충장로 일대의 거리가 약 10년 전에 특성화 조성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충장로와 금남로는 광주시를 굉장히 대표하는 대표적인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예전에는 구도심이라고 했더니 충장로 일대가 다시 상권도 재살아나고 그만큼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광주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동구청에만 이런 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시 자체에서도 어떤 예산을 책정해서 이 부분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어느 한 기간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장로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관리 주체가 현재 구청에 설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거리를 이용하는 것은 인근의 상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인근의 충장로 거리 일대의 상인들께서도 거리의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도 차 없는 거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런 시민의식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좀 동참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네, 끝으로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산을 계속 들여서 유지 보수만 계속 반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런 광주를 대표하는 충장로 같은 경우에는 약 10년 전에 특성화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벌써 1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그에 따라 당연히 예산이 책정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고 거리를 새롭게 조성하는 이런 절차들이 시행됐을 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거리나 아니면 금남로, 문화의 전당 이런 일대들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거리인 충장로 하지만 여기저기 깨진 타일로 거리는 통일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충장로가 광주를 대표하는 거리인 만큼 명품거리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지하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노력도 함께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동네의 결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달라고 했는데 주신 적도 있었지만 그런데 안 주신 적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다음번에 따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선에 대해 말합니다. 집중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rider가 Ahí 다시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매일이 아쉬운 걸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주